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 탓일까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굳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가시죠.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AI가 강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폴트부터 한은까지 챙겨볼 게 많은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 여전히 부채한도 협상이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한 게 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게인 2011년도 주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생기면서 주식의 급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ELW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큰 충격 여파가 나올 수 있다. 부채한도 협상하기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게 주요 타이틀이었는데 그런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시장에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과거 2011년도처럼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 조금은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양상들이 좀 드러나는 과정들이고 다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쯤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음식료 업종을 첫 번째로 가져오셨는데 사실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주목받던 섹터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다뤄왔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사료라든지 곡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 자체가 오른 것은 설탕 외에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체를 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20년, 10년 뒤가 아니라 2개월 뒤에 또다시 협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사료 관련 주 또는 곡물 관련 주의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대두 관련 그리고 옥수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사료의 주 원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5위권에 대한 수출 물량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밀 관련 주들도 움직이는 양상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좀 본다면 우선 이제 고려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고려산업이 오늘 VI가 걸리면서 다시 한 번 바닥에서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고려산업이 급등량이 굉장히 가파된 종목이더라고요. 오늘 한 5% 오르면 내일 6% 빠지고 그래서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려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한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한탑이 시가총액이 천억이 차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은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스팸 문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종목군이 대부분 다 사료 관련주들이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에 의해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고 약간의 이제 작전주에 대한 형태를 좀 띄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기에 대단히 어렵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혹시나 행여나 잘못된다면 괜히 또 범죄 일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외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만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에 대한 뭐 크게 돈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지향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반도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년 10월 달에 1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배 이상이 크게 급등을 했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이면에는 바로 AI 칩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간의 급등 양상을 불로 일으켰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를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AI 칩에 대한 칩리스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연일 상승세를 좀 기록하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고점을 또다시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PCB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이런 PCB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인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덕전자가 현재 장기적인 입형에 조금 막혀있는 그림이지만 여전히 바닷꽃역에서 지금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PCB 관련 주는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좀 연초의 스타 종목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빠졌는데 지금 기회로 다시 추세 상승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전에 우리가 생활 편의 AI 로봇과 AI 관련된 기업들로 같이 봤었죠.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인데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약 9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 자체가 40% 이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신규적으로 상장된 종목분들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보호의 수 물량 자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우리가 생활 편의 AI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 보셨는데 특히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분들이 루닛이라든지 또는 뷰노, JLK 같은 기업들이 의류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나스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분들 이런 의류 AI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관지어서 보신다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루닛과 JLK가 52조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수익을 실현할 때인가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AI라는 것을 AI라는 단순 테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단기간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채 GPT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던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AI에 대한 부분 자척 이슈가 되는 것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무인화에 대한 거기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큰 그림 안에서는 AI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소분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AI가 그만큼 세분화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보자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물류 로봇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포착을 했고 우리가 지금 AI가 무인화라면 우리가 이제 로봇은 결국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로봇 안에서도 물류 로봇이라고 좀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공장 자동화가 또 엮이는 그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꽤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SK가 지금 투자했던 곳이 두 군데 바로 이제 티라유텍이라는 기업과 SM코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와 로보로보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로봇 스타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던 상황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장을 앞둔 두산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분 투자를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은 말 그대로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물류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스템 구축,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신다면 우리가 포스코 DX, 그리고 삼성 SDS, 링크 제네시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포스코 DX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관련해서 경력직 채용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거운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 DX를 통해서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좀 더 무인화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좋은 주가적인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DX도 바닥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가 작년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의 무인 종합 솔루션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류 로봇 관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물류 로봇도 우리가 이제 감속기적인 측면은 과거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물류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이제 일단 현대 위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현대 그룹에 대한 자동화는 다 이 현대 위아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티라 유텍은 이제 SK가 현재 지문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 밑에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현재 쿠팡의 물류 센터에 들어가는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SBB테크, 퀸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또 드론에 대한 배송과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 티로브틱스는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또 자동화 관련 기업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디엑스와 삼성 SDS 성장성에다가 저가 매수 매력까지 있고요. 또 현대 위아까지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뭐 그중에서도 한 번 뽑아본다면 SBB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속기 기업이네요. 우리가 감속기 할 때는 또 다른 기업을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속기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RV 감속기와 하나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하는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는 말 그대로 작은 관절을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RV 감속기는 큰 관절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TV에 나오는 것들은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다 보니까 작은 관절을 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최초로 이 하모닉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했던 기업이 바로 이 SBB테크라는 기업이고 RV 감속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산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자세히 한 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 SBB테크 종목명 바로 밑에 보시면 SBB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SBB라고 적혀 있는 로봇이 SBB테크가 국산화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협동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SBB테크 물론 이제 보호의 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출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SBB테크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